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36번째 패턴을 살펴볼게요. 36번째 패턴에서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중에서도 이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줄 때 바로 for 목적격이나 for 목적격이나 또는 of 목적격을 쓰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투부정사도 동사가 변형돼서 만들어진 문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투부정사 안에 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동사면 그 동사의 동작의 주체가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투부정사 안에 있는 동사의 주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장이 쉽게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I want to see you 에요. 내가 너를 보고 싶다죠. 자 투부정사를 보시면 여기에 to see you 라고 이게 이제 명사 구가 되어서 목적어의 자리에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see를 행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이거의 주체는 누구에요? 문장에서 바로 I죠. 문장 전체의 주어인 이 I가 문장 전체의 동사인 want의 주어이면서 동시에 투부정사 안에 있는 이 see라는 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역할을 겸하고 있는 거죠. 원하는 것도 나고 너를 보는 것도 내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하나만 더 좀 살펴볼게요. I want 다음에 you 에요. 이번엔 you 다음에 to see her.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O형식으로 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목적격 보어로서 to see her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녀를 보는 건 누가 봅니까? 너가 보죠.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이 to see her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문장 전체의 주어가 있고요. 이 주어의 동사가 want고. 그렇죠? 그런데 이 투부정사 안에 있는 이 동사의 주어, 즉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어가 겸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to see is to believe라고 이렇게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보는 것이 뭐다? 믿는 것이다죠? 보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인데 자 여러분 이 see하고 believe의 주체가 누굽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예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럴 때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일반인이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주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세 가지 경우를 지금 들어드렸는데 이것들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쓰지 않고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또는 일반 주어가 투부정사 안에 있는 동사의 주어를 겸용하고 있는 경우들을 살펴본 거고요. 이 36번째 패턴에서는 이 경우들이 아니라 따로 써줄 경우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줄 경우에 for 목적격과 of 목적격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of 목적격을 언제 쓰는가?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올 때는 그럴 때는 of 목적격을 써요. 자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문장들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은 일단 가주어죠. 불가능하대요. 뭐가 불가능합니까? to solve the problem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불가능한데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여기다가 따로 써준 거예요. 이렇게 for you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얘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for you가 없으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누구예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일반 주어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인데 그런데 따로 써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for you를 쓰는 겁니다. for you를. 그래서 너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 자 밑에 2번도 볼게요. 자 it is time for you to go to bed인데 자 일단 가주어죠. 그리고 진주어가 go to bed이에요. to go to bed. 그렇죠? 그래서 잠자러 가야 할 시간이다죠. 그런데 누가 잠자러 가요? 여기다 따로 써준 거죠. 너가 잠자러 가는 거죠. 그렇죠? 너가 잠자러 가야 할 시간이다죠. 자 이 표현은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자 이렇게 it is time 다음에 it is time 다음에 대절이 와요. 이렇게 대절이 오면서 절로 표현할 때는 you가 주어가 되겠고 should 동사 원형을 쓰던가 should go to bed를 쓰던가 그렇죠?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여기를 과거 영어로 you went went to bed가 되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t is time for you to go to bed는 이렇게 절로 풀었을 때는 that you should go to bed나 that you went to bed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나오게 되면 살펴볼게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자 나는 work hard죠. 열심히 일을 했죠. 그렇죠? 자 뭐 하기 위해서예요? to live in comfort죠. 편안함 가운데 안락함 속에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for my family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은 to live를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내가 되는 거죠. 내가 편안함 가운데 살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따로 써준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사는 거예요? 바로 나의 가족이죠. 나의 가족이 편안함 속에서 살도록 또는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 거죠. 자 4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도 여기 앞에 for 목적격이 있죠. 그리고 투부정사가 지금 주어로 사용된 겁니다. 주어로 사용된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for 목적격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준 거예요. 자 커머너 하게 되면 뭐예요? 이게 평민이죠. 평민이 결혼하는 거죠. 누구와 결혼해요? 귀족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것이 뭐다? was a thing인데 어떤 thing이에요? unhold of죠? 예 요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전례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대시를 좀 써주면은 요게 하나의 단어예요. unhold of 하게 되면 들어본 적이 없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이었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은 in the past죠. 과거의 그쵸? 과거의 룰 그 규칙이 뭐였습니까? 자 요거 없다고 잠깐 생각해보고 그 규칙이 뭐예요? to sit apart죠? 예 떨어져서 앉는 것이 규칙이었대요. 근데 누가 떨어져서 앉아요? 예 여기 보면은 따로 써줬죠. for men men and women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떨어져서 앉는 것이 규칙이었다. 과거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죠? 예 그래서 5번은 이 정도로 보시고 자 6번 보시면은 there was a little need이에요. 필요가 거의 없죠? 자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거의 없는데 누가 말합니까? 여기다가 또 따로 써준 거죠. 내가 말할 필요가 거의 없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에 자 7번에는요. 이게 여기서 끊어줘야겠죠? 부사정 용법으로 투부정사가 쓰인 겁니다. 그리고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이게 뭐뭐 하기 위하여죠? 자 뭐뭐 하기 위하여인데 앞에 이렇게 for 목적격을 써줬네요. 생산이 생산이 증가되어지려면 또는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must have an efficient organization이죠? 효과적인 뭘 가져야 된다? 효과적인 오가니제이션이 기구죠. 기구 또는 조직 그쵸? 예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8번도요. 나는 갈망하는 거죠. 그쵸? 뭘 갈망합니까? 3년이 투 비 오버죠. 그쵸? 3년이 끝나기를 갈망하는 거죠. 끝나는 주체가 누구예요? 3년이죠. 3년이 끝나기를 갈망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같은 경우도 가져오죠. 예 그리고 진주어는 여기 있습니다. 투 비 커럴 미튀인 어스예요. 우리들 사이에 싸움이 되는 것 그쵸? 싸움이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죠. 자 그래서 for 목적격을 썼는데 자 for to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대열 이즈죠. 요 문장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리즈 다음에 이리즈 임파서블 하고 그냥 대 쓴 다음에요. 대열 그쵸? 대열 이즈어 쿼럴 그쵸? 요렇게 그냥 쓸 수 있습니다. 뒤에는 썼다고 치고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싸움이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0번이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고민을 자 일단은 이 시 지금 가주어죠. 그쵸? 그리고 진주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to forgive your enemy 에요. 자 너의 적을 용서하는 것이 어떻다? most generous 아주 관대한이죠. 관대한 그쵸? 관대한 건데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이번에는 for 목적격 에는 over 목적격을 썼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여기에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인성형용사 인성형용사가 오면 over 목적격을 쓴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을 그래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겠죠? 뭐 친절하네 kind 같은 거 그쵸? nice도 있겠고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현명한 wise 같은 거 그리고 foolish 같은 거 그쵸? 예 요러한 것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이제 over 목적격을 쓸지 for 목적격을 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주어와 진주어로 되어 있는 문장에서 그쵸? 가주어랑 이렇게 오게 되겠고 쭉 온 다음에 뒤에 이렇게 진주어 투부정사가 올 때 이 투부정사 뒤에 있는 목적어를 이세자리로 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어가 이렇게 주어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동사가 하고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온다.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오브 목적격을 쓸 경우에는요. 이 오브 목적 오브 뒤에 있는 이 유 있죠. 이 목적격이 얘가 이세자리로 가요. 이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it 오브 투 구문에서는요. 10번을 변형시키면 어떻게 돼요? 유가 오게 되고 유워가 되겠죠. 워즈가 아니라 유워 모스트 제네러스 써주고 그 다음에 투 폴기브예요. 이런 식으로 되고 뒤에는 그대로 옵니다. 이렇게 바꿔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정도로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지문 보시면은요. The good 오브 휴먼 라이프예요. 인간 삶의 굿이래요. 굿이 뭡니까? 그래서 명사로 선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도움이나 그쵸? 도움이나 소용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 삶의 선한 것 그쵸? 인간 삶의 선한 것은 인간 삶의 선한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lie in 하면은 어디어디에 있다죠? lie in 하면 어디어디에 있다요. 뭐랑 같습니까? consist in 이랑 같죠? consist in 어디어디에 있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소유예요? 어떤 물건들 사물들의 소유죠. 근데 그 사물들은 어떤 사물들입니까? 뒤에서 이제 꾸며주죠. which for one man to possess is for the last to lose 자 여기까지 이게 꾸며주는 거죠. 앞에 있는 포제션을 꾸며줍니다. 자 바로 한 인간이 의미상에 주어져 한 인간이 소유하는 것을 그쵸? 나머지가 잃어버리는 그러한 소유 그쵸?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나머지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소유 그쵸? 바로 그러한 이 물건들의 소유죠. 요걸 꾸며주네요. 지워야겠어요. 그 다시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소유하면 나머지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쵸? 있을 수 없다. 그럼 어디에 있는가? 이 lie in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히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물들에 있는데 어떤 사물들에 이번에 바로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어요. 동등하게 그쵸?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소유할 수 있고 이 things를 꾸며주는 형용서들이 두 개가 지금 오고 있죠. which all can possess alike 이거랑 and 다음에 where one man where's promote his neighbor 그쵸? 이렇게 가 이 things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뭐예요? 누군가의 가치가 그의 이웃의 가치를 프로모트 증진시키는 것들을 소유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인간 삶에서의 어떤 선한 것이라는 것은 나만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은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함께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러한 부나 나의 어떤 그러한 좋은 것이 이웃의 좋은 것 이웃의 어떤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 이것 가운데에 인간 삶에 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은 권리죠. 어떤 권리예요? 생각할 권리죠. 그 다음에 to speak out minds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말할 그쵸? 밖으로 말할 권리 그 다음에 publishing은 뭐예요? 출판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들을요. 그쵸? 어떤 생각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죠.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투부정서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 others죠.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출판할 권리죠. 그쵸? 예, 주어는 권리고 동사가 imply죠. imply 뭔가를 의미한다 함축한다 이런 뜻이죠. 바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특정한 양의 지식을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축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번 볼게요. 자, whether 는 뭐뭐인지 아닌지 죠. 자,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게 지금 주어로 쓰인 겁니다. 웨다가 이끄는 명사절이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다.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고요. 나는 알고 있대요. 대디어를 알고 있어요. 내가 좋지 않다는 거죠. 뭐만큼 에즈에즈 원급이죠. 나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이 믿는 것 만큼 나의 강력한 지지자들이 믿는 것 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는 또 뭐만큼 이에요? 내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 만큼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이니까 나의 가장 거친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것 만큼 나쁜 사람도 아니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지지자들이 나를 좋아하고 그렇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만큼 자기는 선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자 한 명의 아메리칸들이 워즈시티드죠. 앉혀진 거죠. 그렇죠? 어디에? 반대편이죠? 아주 나이스한 나이 든 여성에게 그렇죠? 여성 앞 반대편에 이제 맞은편에 앉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서? 바로 영국의 레일로드 트레이니까 영국 기차죠? 영국 기차에서 이게 지금 한 미국인하고 그리고 아주 나이스한 그러한 이제 이 할머니 올드 레이디니까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 썸 미닛 잠시 동안 그가 씹었어요. 껌을 씹었죠. 그 남자가 그쵸? 남자네요. 이 아메리칸이 침묵 속에서 껌을 씹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할머니가요. 앞으로 이렇게 lean forward죠. 앞쪽으로 이렇게 얼굴을 쭉 내민 거죠. 그렇죠? 기울게 한 거예요. 반대편 그 맞은편에 있는 그 남자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거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부목적격을 쓴 겁니다. 아시겠죠? 너가 참 친절하다는 거예요. 뭘 하다니? Try to make conversation.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니 너 정말 나이스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껌을 씹었을 뿐인데 이 할머니는 그 남자가 말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녀가 하지만 I must tell you 나는 너에게 분명히 말해야 한다 정도가 되겠죠. 뭐를요? I'm terribly deaf 나는 완전히 귀가 멀었다. 그러니까 귀가 멀어갖고 지금 껌 씹는 걸 보고서 자기한테 말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메리칸이 아주 나이스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웃어야 할 글 같은데 그렇게 막 웃음이 나오진 않네요. 아무튼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